맨손으로 허벅지를 만지고 계셨더라고요. 내 자신이 보고 싶다고 들었는군요. 힘 있는 거에요. 무슨 짓을 해도 되는구나. 갑자기 연락이 안 되기 시작해서 잠적을 했구나. 연세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다라고 하면 주실 수 있는 상황이세요? 아니요. 옆에서 친구가 죽는 것을 봤으니까. 발포 몇 명 부인합니까? 왜 이래. 여기 있는 사람도 전부 북한 사람이에요. 광주 5.18 학살 책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. 광주왕은 양호구왕은 양호구왕은 양호구왕은.